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크로스 증여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증여란 무엇일까요? 서로 서로 증여하는 스킬을 말합니다. 만약에요. 결혼한 자녀들한테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7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아들한테만 7억 2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증여세 산출 한번 해보죠.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해 주죠. 그러면 가세표준은 6억 7천만원이 됩니다. 6억 7천만원은 세율 30%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곱하기 30% 하고요. 6천만원은 누진공지액으로 해서 속산법을 하니까 증여세는 최종적으로 1억 4천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1억 4천백만원을 주고서 증여세를 납부하고서 7억 2천만원을 증여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있죠. 중요한 것은 7억 2천만원을 주었지만 아들이 1억 4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은 7천만원짜리 주택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받은 돈에서 1억 4천백을 빼니까 실제로는 5억 8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런 방법만 선택해 보시죠. 만약에 신랑 신부가 있으니까요. 신랑한테만 돈을 주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6천원을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한테 3억 6천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일단은 증여자와 수중자가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폐가 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1인당 계산 한번 해볼까요? 3억 6천만원에 대해서 5천만원 빼니까요. 과세표준은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율은 20%로 떨어지죠. 누진공제액 천만원을 빼니까 5천2백만원이 됐습니다. 두 명 합쳐봤자 1억 4백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전에 비해서 3천7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크로스 증여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 부모가 있겠죠. 시부모하고 장인장모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일단 시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한테 1억 5천만원을 증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장인장모님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따님, 신부죠. 신부한테 1억 5천만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요. 크로스로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각각 시아버지가 1억 1천만원, 시어머니가 1억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요. 장인장모님이 각각 사위죠. 사위한테 장인은 1억 1천만원, 장모님은 1억원을 증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탈 7억 6천만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증여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증여세는요. 신랑인 경우에는요. 부모님 증여한 것은 1억 5천만원인데 5천만원 빼고 10% 천만원이 되고요. 장인어른도 1억 1천만원이지만 기타 친족 1천만원을 빼주니까 마찬가지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모님은 공제는 못 받지만 1억원을 증여하니까 10%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3천만원이고요. 딸, 신부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 부모님한테 증여를 1억 5천만원 받았을 때 5천만원 빼주면 공제해주고 10% 천만원이 되겠고요. 시부모님 중에서 시부님, 시아버지가 1억 1천만원 하면 천만원 공제해주고 1억원에 대해서 10% 천만원.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1억원 증여하니까 천만원. 토탈 3천만원이 들어가니까요. 둘 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크로스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6천만원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부모님이 증여를 하게 되면 장인장모님이 증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왜 합산되지 않을까요? 시부모님,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죠. 그 다음에 장인장모님, 사위의 입장에서는 장인장모님입니다. 그런데 인척으로 만났어요. 결혼을 통해서 만난 그런 친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은 사위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기타 친족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한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면 합산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가지고 나누어서 크로스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세에 한번 비교해 봐야죠. 아들한테만 7억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요. 증여세는 1억 4천백만원이나 됩니다. 생각없이 막 증여하다 보면 증여세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7억 2천원을 증여했지만 실제로 아들이 1억 4천백을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5억대 정도로 낮춰서 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한테 각자 부모님이 3억 6천만원씩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조금 줄겠죠. 1억 4백만원입니다. 3천 7백만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로스로 증여를 하자는 것이죠. 크로스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6천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에 비해서 8천백만원이나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들한테만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딸하고 아들한테만 따로 증여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크로스 증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크로스 증여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돈버는 증여 크로스 증여 스킬 1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